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엔지. 말하기도 전에 채팅 먼저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서빈의 새로운 콘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극한 진행입니다. 야하!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행을 하는 맛깔나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진행은 없었다. 이것은 진행인가 예술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MC 서비가 진행이 필요한 곳 어디든 무료로 어떤 행사든 좋습니다. 돌산치, 결혼식, 개업식, 레크레이션 기본적인 행사를 시작으로 참치 해체 쇼! 동아리 MT에서 사회자가 필요하다고요. 롯데리아에서 하는 생일 파티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모쏠을 22년 차인데요. 자취방에서 생일 파티 할 건데 형이 오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뛰어가겠습니다. 미팅 나올 건데 와서 사회자 좀 봐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저희 아빠 축구하시는데 축구 중계도 가능한가요? 중계 상관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웃음을 잃은 지 오래 걸려요. 와서 재농자 칩 해줄 수 있어요. 재농자 칩 달려가겠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날아가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든 좋습니다. 불러봐 주십시오. 극한 진행 바로 right now!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오케이 컷. 여러분들 댓글 잘했죠? 이거 뭐냐고요. 예? 원준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